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 몇 거지는 정답 파악 정우입니다. 자, 우리 고위 홍보파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름방학 학습법. 좀 슬프다. 선생님이, 아, 뭐 여름, 지금 이제 기말고사 막 끝나가지고 이제 약간 숨 돌리고 있을 텐데 바로 여름방학엔 공부를 이렇게 이런 내용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슬픔이네요. 여름방학에 어떤 맛집을 다녀야 되는지 뭐 우리나라 국내도 되게 좋은 데 맞잖아 어, 이런 데를 꼭 가봐라. 막 여행 계획 세우기. 막 이런 거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자, 이제 여러분 대학 가서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1년 반 이제 남았죠. 이제 고3 때까지 하면 1년 반 남았으니까 자, 1년 반만 참읍시다. 어, 이미 고1, 그 다음에 고2, 1학기까지 끝냈으니까 반은 한 거야. 훌륭해. 어, 이제 진짜 너무, 너무 훌륭해. 지금까지 반 했으니까 이제 반 밖에 안 남았어. 아, 반이나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반 밖에 안 남았어. 나 이제 반 했어. 그래서, 자, 이 1년 반을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2, 여름박.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일단 1학기 때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학기가 시작되잖아? 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과 수업도 따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와, 뭔 놈의 수행평가 이렇게 많아. 그치? 1학기 때 겪어봐서 알겠죠? 자,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수업과 수행평가 관계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시작되잖아? 그냥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시작될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잠깐 또 숨 쉬었다가 바로 2학기 기말고사 시작된단 말이야. 그래서 학기가 시작이 되면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을 진짜 잘 활용해야 돼요. 여름방학은 내가 부족했던 부분 이제 1학기를 지나면서 알았을 거야.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게 좀 길지가 않죠. 여름방학은 겨울방학만큼 길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액기수 있게 좀 더 집약적으로 밀도 높게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름방학 이용해서 이제 2학기에 치러질 시험 부분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으면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고독점이 어렵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되는데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4단원의 내용이 어려워요. 특히 4단원의 중화반응 1학기 때는 양적관계 때문에 고생을 했겠죠. 자, 근데 2학기 때는 그 양적관계하고 거의 맞먹는 양대산맥이에요. 화학 1에서 양대산맥인데 양적관계 중화반응 근데 2학기 때는 이 4단원의 중화반응을 특히 미리 해놔야 돼요. 이게 3단원은 있잖아. 3단원은 화학 1 4단원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되게 할만할 거야. 2학기 중간고사는 괜찮을 거예요. 대신 열심히 하면 자, 괜찮을 거야. 그래서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자, 이게 3단원 내용이죠. 이 3단원 내용은 2학기 중간고사 범위지만 4단원 되면 2학기 기말고사에 이 4단원 중화반응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 대비하면 되겠지? 시간이 없을 거라고. 시간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 여름방학 때 특히 4단원 근데 3단원도 일단은 같이 해놔야지. 자, 3, 4단원에 대한 복습이 다시 한번 필요할 거예요. 겨울방학 때 샘이랑 한번 했던 학생들은 복습하면 되는 거고 안 했는데 겨울방학 때 날 안 만났는데 이제 2학기 때는 1학기 내신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2학기 내신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옆에 봤더니 어, 옆에 형국파가 어, 너 1학기 때 화학을 잘했구나. 너 누구 거 들었니? 그래서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여름방학 동안에 3, 4단원에 개념의 정답을 빨리 들으세요. 빨리 들어야 돼. 별로 없어. 여름방학 길지 않아. 빨리 들어야 돼. 빨리. 그래서 3단원, 4단원 3단원은 수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3단원 빨리 듣고 겨울에 선생님이랑 했던 학생들은 잊혀졌을 거야. 아, 지금 겨울방학 때 하고 나서 8개월 지났어. 8개월 3단원 내용이 많이 잊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해서 3단원도 다시 꼭 들어야 되고 특히 4단원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어려운 단원이니까. 그래서 중화반응의 틀이 먼저 이 여름방학 때 잡혀있지 않으면 어, 2학기 기말고사 가서 그래서 중간고사는 잘 받는데 기말고사 망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여름방학 때 이 대비를 꼭 해줘야 됩니다. 꼭! 그래서 3단원, 4단원 개념의 정답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학교별로 이건 다를 수 있죠. 내신이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는 내신이 굉장히 빡세다. 그래서 고3들 기출을 많이 낸다고 하면 개념의 정답에 문제편 같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고3들 기출,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들을 우리 학교가 그 위주로 낸다고 하면 그거를 같이 풀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그 학교에 기출이 있을 거야. 그 기출 문제 꼭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별로 교제, 부교제가 선정된 게 있을 거예요. 그 학교만의 어떤 특정 교제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수특, 수한, 수능 완성도 나왔거든요. 1학기 때 수능 특강에서 우리는 낼 게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내셨다면 그렇게 지정을 하셨다면 여름방학 때 그 수특 부분도 3, 4단원을 풀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한 부교제 3, 4단원 풀어보시고 각 학교별 기출 문제 그것도 미리 한번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를 먼저 풀면 그냥 망하는 거야. 진짜 화학은 개념이 중요한 거 선생님이랑 공부해본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3, 4단원 개념을 여름방학 때 빨리 정말 빨리 다시 들어야 돼. 여름방학 길어? 짧아. 얼마밖에 안 돼. 3주밖에 안 돼요. 진짜 딱 3주밖에 안 될 거야. 어떤 학교로 2주밖에 안 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2주 또는 3주 이렇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또 화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다른 과목도 있을 거라서 자, 이 3주 동안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방학 아, 더 웃겠죠. 또 장마도 와서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안 좋겠지만 이 짧은 여름방학을 진짜 잘 보내야 2학기 때 회피할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말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숨 돌리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하기 좀 미안하지만 여름방학은 짧습니다. 언제부터 시작? 오늘부터 해야 돼. 자, 오늘부터 계획 세우고 바로 시작하세요. 바로 시작해서 이 짧은 여름방학을 땀 흘리면서 남들보다 더 땀 흘리면서 보내면 2학기 때 훨씬 수월한 학기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 4단원 개념의 정답 잘 들으시고 자, 부교제 이런 것들을 풀면서 자, 2학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학기 때 선생님이랑 공부해서 내신 좋았던 우리 홍구파들 칭찬해 주고 싶고 너무 잘했고요. 자, 2학기 때도 선생님이랑 같이 자, 2학기 내신 위해서 열심히 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방학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자, 2학기도 우리 홍구파들 모두 모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